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숙은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 참된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도록 충고하였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나타내소서 형제들의 당연하고 애정어린 충고처럼 들리는 이 말이지만 교한복음 7장 5절의 설명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주님의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을 믿는 형제들의 믿음을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하면 믿음이란 열정보다 믿는 내용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어떤 일이라도 기적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 믿음을 요한은 아직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한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 히틀러에게 온 몸으로 저항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수용소에서 교수형을 당한 디트리트 본 회퍼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말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우리가 절망스러울 때 우리의 그 연약함과 고통을 신이 채율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연약해지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유대교 라삐이가 있는데요 아브라함 해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라삐입니다 그의 책 예언자들을 보면 그곳에서 그는 구약의 하나님 예언자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선택하시고 스스로 그들과 언약의 상대자가 되셔서 그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셜은 자기가 저수라는 이 책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개념이 헬라 철학자들의 신 개념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고불변한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부동의 동자와 같은 신 그 신은 완전하고 불변해서 스스로 고난받을 수조차 없는 무감정의 신으로 우리는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셜이 설명하듯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백성과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사랑의 가슴 아리하는 연인처럼 그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다 죽은 아이를 살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5천명을 먹이고 바다 위를 걷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분으로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해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 각 도시마다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무리지어 예루살렘을 여행합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오르라고 충고하는 형제들은 아마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무수한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그리스도가 이미 높여져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형제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까지 따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혼자 가셨습니다 형제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바랐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어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약학자들인 Charles Todd와 Lightfoot라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은밀히 행하신 것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요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갑자기 호련히 주가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리아에서 14장을 보면 이 요호와께서 임하시는 요호와의 날을 세상의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초막절의 때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요한사도는 스가리아에서 14장이 예언하는 그 초막절의 말라기 3장이 예언하는 대로 호련히 임하실 언약의 사자처럼 그리스도가 초막절의 성전에 은밀히 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힘을 구하며 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감추시고 은밀히 행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당연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종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계셔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시는 종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를 힘의 종교, 능력의 종교, 성공자들의 종교, 권세자들의 종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하면서 성교들은 신비한 기적이나 성공한 능력자들의 이야기를 쫓아다닙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이웃하는 어느 교회 부흥에 참석했더니 뉴욕에 있는 어느 여 목사님이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아들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관한 자기 집안 자랑을 늘어놓더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믿음이 아니다 사람들은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능력이 있고 조금 더 부유한 성공자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아니 우리가 잘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도 담대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이 복된 사실들을 다 놓치고 삽니다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자기의 잘난 것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낮은 자리 우리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신 하나님의 참된 능력 그 능력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부자들의 하나님 성공자들만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를 붙들고 있다 유대 군중들은 언약의 사자처럼 허련히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종교를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은밀히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종교를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황해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유대인 성인들은 정기적으로 성경을 낭독하고 구약 성경의 한 부분들을 늘 암송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문맹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를 읽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 라삐들에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라삐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에 관한 논증을 제시하시는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라삐들은 어떤 교훈들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의 권위로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들을 가르쳤던 그 스승들의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교훈들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라삐들에게 배우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라삐들이 가르치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도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위를 근거로 예수님도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감히 인용할 수 없는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권위있는 교훈이라 가르칠 수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라삐들의 동일한 방법론을 가지고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시지만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권위있는 참된 말씀이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참된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 것이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판단하라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구하지 않는 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에 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 제가 세인트 루이스에서 산 지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이 세인트 루이스 참 말이 무서운 동네 같아요 교회의 성도들도요 말을 너무 함부로 합니다 가끔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이 제 귀에도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 말들이 무서울 정도로 악의적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함부로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험담하는 일에 겁이 없어요 마치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도 못한 일들인데 우리는 그냥 떠도는 이야기들을 마치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사실인 것 마냥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들 하시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말들을 그런 험담들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뱉는 그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말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는 함께 험담하며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서로에게 과시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야고버서 3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험담하는 그 말들이 그 악의적인 말들이 마치 지옥에서 나온 불처럼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합시다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을 하듯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바라들지 못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45절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영광을 구하면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약하심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서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종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사에서 53장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질문합니다 2사에서 53장 1절이 말씀하는 그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로 어떤 일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는지 그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사에서 53장이 말씀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53장 2절부터 3절 함께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능력의 팔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것 그것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주 앞에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좋은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많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참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여호와의 팔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연약한 메시아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회 53장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나자지심 그의 징계받으심 맞으며 그가 당하신 고난 그가 찔리고 상하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한 팔의 능력이 결국은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사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허물들을 자기의 몫으로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성령으로 인치신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온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고 초라한 삶이라도 우리의 가난한 삶이라도 연약한 삶이라도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